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어. 많이 다쳤다고 합의금을 2억이나 달래지 뭐야. 엄마가 한 달만 있으면 개 탄다고 이자까지 얹어서 준대. 자기 실망할까봐 말 안 했어. 엄마한테 그 돈 받으면 더 좋은 집 사자. 우리 자기 많이 놀랬구나. 얼굴까지 상한 것 같아. 마사지 받아야겠다. 씻고 와 마사지 하자. 감사합니다. 네 들어가세요. 여보세요. 어 또 늦어? 그렇게 됐어.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. 아 몰라. 어 왜? 양육비 언제 보내줄 거야? 알았어. 사람 좀 쪼지 마. 안 때려. 도움이 아줌마 바꿔야겠어. 청소하는 게 헉 마음에 안 들어. 야 야 야. 아 쟤배른데 여기다 불러면 어떡하냐. 아 미안. 장모님 돈은 언제 주신대? 한 달 지났잖아. 곧 주시겠지. 그 곧이 언제냐고. 기다려봐. 설마 자식 돈 떼어먹겠어 부모가. 내가 장모님 찾아가서 말씀드릴게. 자기가 왜? 그리고 그 돈 내 돈이야. 왜 자기가 못 받아서 안달이야? 자기 설마 그 돈 보고 나랑 결혼했어? 아 사람을 뭘로 보고? 그치? 자기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지. 아 정말 도저히 안되겠네. 이 장모님을 만나 뵙든지 해야지. 누구세요? 저희 장모님 안 계세요? 장모님? 누구 장모님이요? 저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 이 집 사위 최종욱이라고 합니다. 이 집 사위요? 저 이 여자는 입을 벌렸다는 거짓말이야 그냥. 당신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? 어? 갑자기 무슨 말이야? 당신 정체가 뭐냐고? 당신 본가 그거 당신 내 집 아니라며? 장모님 친구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잠깐 살았던 거라며? 거길 왜 가? 나한테 말도 없이? 말도 없이? 이 여자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? 어디서 뻔히 그 새끼를 거짓말을 해? 난 그 집 우리 엄마 집이라고 말한 적 없어. 뭐? 당신이 언제 물어봤어? 그 집이 엄마 집이냐고? 우리 엄마 집은 따로 있어. 청담동에. 청담동? 그래. 얼마 전에 개똥 타서 샀어. 그래서 엄마가 우리 돈 못 해주신 거야. 자, 앞장서. 왜? 가서 내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되겠어. 더 이상 당신만은 못 믿겠어. 엄마한테 전화해보고. 전화는 무슨 전화야? 자, 빨리 앞장서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aly en America sa. 쁘lli. 너 너− 아무것도. 넌 여기. 그러다glio.